말하지 마요. 우리 공간할 때까지 말 하나 낳게 해볼 거예요. 시작! 말 안 안는다. 시상식 매트. 말 안는 친구. 말 안하는 사람. 시상식 매트 하기. 안녕하세요. 괜찮아? 나 말했어 지금. 오빠 한 번만 이거 한 번만 조심해. 뭐야? 강아지야? 다람쥐 아니야? 너무 귀여워요. 내가 가족 담백하다가 하는 돈을 우리 집에 온 지 5년째 오렸거든요. 다 싶었어요. 여러분 친구 투어하세요. 같이 해요. 같이 해요. 빨리 따라요. 같이 할게요. 우리 비만은 룩띠이 큰 크림이 좀 보고 오는 거예요. 진짜 진짜 2020 대한민국 퍼스트 브랜드 회사 파이팅! 파이팅! 아주 좋겠지? 2020 대한민국 퍼스트 브랜드 회사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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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요. 또 일이 있었는데 몰라. 여기 마요. 아 파이팅! 이런 파이팅 시작할게요. 너무 너무 잘해주신. 너무 감사하고 굉장히 확 풀렸어. 왜냐면 우리를 모를 수 있는데. 진짜 감사하고. 근데 만약에 아니시더라도 되게 준비해주신 거니까 너무 감사드리고. 야 근데 오늘 보라색 산 거 없잖아. 근데 잠깐만요. 여기서 나와요? That's bad. 안녕하세요. 유엠입니다. 저희가 오늘 특별한 날로 이렇게 2020 First Brand Awards 생명받게 됐는데 지금 주변에는 많은 분들이 계셔서 막 대놓고 촬영을 하면 되는데 일단은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. 이번 연도도 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정말 영감스럽고. 행복합니다. 아무튼 그렇습니다. 해당에서 상 받는 모습 기대 많이 해주세요. 여러분. 바이. 네. 호명하는 대표께서는 무대 중앙으로 나눠주십시오. 2020 대한민국 퍼스트 브랜드 대상 혼성 아이돌 부분 카드. 작사, 작곡, 안무 창작 등 단지에 가능한 멤버로 구성된 혼성 그룹 카드는 전세계 팬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. 네. 축하드립니다. 인사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K.R.D. 카드입니다. 감사합니다. 이렇게 2019년 끝자락에 저희 카드에게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과 이 자리에서 상을 받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 감사합니다. 내년에는 저희가 조금 더 풍성하고 좋은 노래로 퍼포먼스로 찾아뵙도록 하고요. 2019년에 여기 계신 분들 정말 정말 수고 많으셨고 2020년도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저희 카드로 기도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축하드립니다. 저 카메라를 보시고 환한 미소 부탁드리겠습니다. 짠. 네. 이건 우리 몰카 다 같이 하던 영상이니까 현대 카드들. 그죠? 응. 그리고 저는 4시간 동안 몇 번 찍고 뭐 찍어? 던져야지. 내가 뭐 찍었어? 어. 부탁할게. 지금 나. 네. 영광스러운 자리였습니다. 제가 사실 그 그 손 선생님 고연님의 엄청 팬이거든요. 건달 연기하실 때 너무 멋있어서 막 말투로 따라하고 그러거든요. 너무 좋았어요. 톱 넘버 5 완전 완전 상덕. 하 너무 멋있어. 선생님은 내 얼굴이 중간으로 가진 아니 나 이거 밑으로 가게 너무 멋있어. 지금 거의 190같아. 그래? 좀 가만히 있으면 안 돼? 네. 아 설레는 일이기도 하고 굉장히 떨리는 오늘 그냥 아 김종원 아 상 아 상 받는다 하고 만약에 나왔는데 되게 조금 떨린다. 떨린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안녕. 오늘 공장은 감사합니다.